진짜 여긴 싫어 그래하니 같이 일하는데 돈 좀 못해가네 150만 원 난타 한번 갈랍니다 난타 여기 난타 용자리 야 나무야 너는 오지마라 아칫에 있잖아 딱! 딱! 그냥 정연칭이다 역시 자리 좀 바꿔줄래요 향기랑 집어서 노초로 땡이로 배로 단장이라고 해야지 몰라 그리고 있잖아 다 단장한테 다 그래 다른 단장들 또 이거 더 큰일난 건 단장한테 잘해야되고 달라고 하면 한번씩 주고 다 그래 아아 독세같은 날 줄아져 진짜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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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웃긴 얘기를 한번 해줄게 팔자 팔자 아버님이 확실히 먹었어요 팔자로 먹는데 아버님 거짓도 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귀 좀 바꿔볼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이 Play 너 펌으로 이거 어디가 안 봐야겠지? 펌으로? 에이 개인적으로 내가 원래 있잖아 내가 야한 얘기 이런 거 많이 알고 있거든 이러더니 한 번씩 해주고 너 엄청 좋아해도 펌으로 얘기 내줘라 하잖아 싫어하잖아 그걸로 근데 좀 나중에 해주고 내가 저거 코르스 얘기 해줄게 코르스 어떻게 코르스 하면 이제 이런 누나들은 얼굴이 이쁘잖아 이게 코르스가 잘 나와 있잖아 아휴 오빠가 이런 누나들은 코르스가 약간 몸이 툴툴하고 얼굴 목소리가 두feh고 있잖아 그리고 일본에 약간 시그라린 누나는 고양이 상자 으야야야야야야야 근데 이런 엄마들은 진짜 웃겼다 옛날에 옛날에는 북측이 보고 이건말 하고 해 옛날에 이런 엄마들은 방이 두 칸도 없어 지금은 방이 1칸, 2칸, 3칸 있잖아. 그래서 다 알아서 해. 근데 이런 남마들은 옛날에 어려우시니까 애들 잠 재워놓고 새벽 2시에 아버지랑 몰래 하는 거야. 애들 안 좋지라고. 어떡해? 입 깍 다물고. 뭐 칠까요? 법으로 또 해줘. 그래서 한사람이 맞으셔서 도와주시고 저희 도와주는 강관계. 강도 못 잡으세요. 오시면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다음날 때까지 행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류! 천뮤! 지금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가신 분들은 시간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 그래서 응원에 박수 많이 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응원 한 번 하기 위해서 난타도 응원가로 하나 좀 뭘 느껴섭니다. 응원 한 번, 십만간다 드리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장은 일찍다! 세금 쯰기 날리면서 한국의 기타는 세계 센터 야, 미야, 미anız다 야, 미아, 미alia 야, 미야, 미 mood 야, 미야, 미야 OSAs komma 집어 야, perse sent 야, 미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